송영민 왼발이 열렸어요, 송영민! 골! 송영민이 만들어냅니다. 이강일, 이강일! 라리가 데뷔골을 성공시킵니다. 연방고등학교 간다면 축구하면서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3차를 만들어서 정서인한테 갖다 줬는데 3차이 작다고 터져버렸대. 관람인만 믿으면 좋던 건 학교 좋은 학교 다 갈 수 있다. 고도수 문자를 주기로 다 젖어간 내가 쓰러지잖아. 그대로 올라타거든요. 송영민 감독은 그냥 일개 고등학교. 일개 고등학교 감독이 아니고 이거는 교주지. 그리고 괴물이지, 괴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이들의 미래를 탄탄테로로 이끌 거라고 믿었던 우승컵. 바로 이 우승컵이 터치되었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승 제조기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우승컵을 안겨주며 고교 축구계의 명장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 바로 정종선 감독 때문입니다. 정 감독은 태극마크를 달았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였습니다. 그 뒤에는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의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도대체 어쩌다 학부모들에게 괴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된 걸까요? 여기 축구계의 스카이캐슬이 있습니다. 최종 우승은 서울 언남고등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남은 솔직히 말해서 중학생들한테는 드림이잖아요. 언남고 입학만 하면 대학은 보상이 되니까. 언남을 버스 딱 내릴 때 다른 학교에서는 바로 고개를 죽이더라고요. 그 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전국대회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다는 언남고등학교. 그 중심에 정종선 감독이 있습니다. 2001년 축구부가 창단할 때부터 특유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전국 고교 축구 최상위권의 실력은 높은 명문대 진학률로 이어졌습니다. 딱 실제 들어가 보니까 졸업생들이 연 대통령, 고 대통령, 성경관대 한 명, 그다음에 또 핸드의 한 명 그러니까 거의 70%가 인 서울이에요. 그만큼 학부모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언남고에 입학하는 순간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학부모들에게 강요되는 규칙이 유달리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들 간의 선후배 호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모들도 수칙이 있어요. 절대 감독 앞에서 다 꼬고 앉아도 안 되고, 선글라스를 써도 안 되고, 선글라스를 올려도 안 되고, 모자를 써도 안 되고, 겨울에 긴 패딩을 입어도 안 되고, 경기 보는 중에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응원해도 안 되고. 취재팀이 입수한 언남고 학부모 수칙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이 정종성 감독 앞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을 때도 항상 상석엔 정 감독이 앉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3학년부터 1학년 부모들이 서열에 따라 자리를 잡습니다. 두 달씩 이어지는 지방전지훈련이나 대회 때는 학부모끼리 상주하는 당번까지 정해놓고, 정 감독의 방 정리부터 삼시세끼 수발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정 감독의 식사 때마다 꼭 챙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그날 그날 직접 지은 잡곡밥만 고집했다는 정 감독. 식당에 갈 때도 이 밥만은 전용 밥통에 담아 공수해야 했다는데요. 언남고가 대회 때마다 간다는 간골식당 주인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식사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즉 맨들 그것도 중국산 절대 안먹어요. 난 중국산 안먹는다. 못에다가서 생선도 국산이어야 돼요. 꼭. 처음 봤어요. 석화? 석화를 자연산 석화에요. 석화 자연산은 거기에 굴딱지가 엄청 붙어있는거에요. 딱 가면 엄청. 이런게 처음 봤어요. 전복도. 요때만한거. 이거 도대체 얼마에요? 할 정도로. 묻지마라. 그 아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홍어도 자연산 홍어. 그게 한 마리 200만원이에요. 평소 정감독이 생활하는 숙소로 가는 길. 남한산성 깊숙이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처음 정종선 감독이 숙소로 사용하려고 할 때만 해도 폐허나 다름없었다는데요. 무려 2년간 학부모들이 동원돼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마을에서 가면 백숙집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한 곳을 지처럼 만들어 놓은거에요. 폐허가 된 곳은 2년에 가까이 점심에서 12시 올 때도 물어서 아빠들 다 와서 하는거에요. 정말 거기 꾸미면서 풀 뽑고 나무 뱉고 막 거리를 쏘여가면서 배불려가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 오면 눈치 보이고 그 아빤 뭐하냐 뭐하냐 뭐하고. 산성 얘기하면 뒤도 많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뭐 진짜 막나서 산성 가보셨어요 혹시 애님 안 가보셨어요. 요 밑에서부터 그걸 저기까지 다 잘랐으니까. 그거를 그 여름에. 자가위 가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그 맷돌 있잖아요. 맷돌 똥을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굴려서 그걸 다 했어요. 그 계단까지도 다 우리가 맷돌로 다 하고. 산장 주변을 갈아엎고 철죽 4000그루도 심었습니다. 주말마다 동원되다 보니 학부모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 집은 사왔고. 사와서 그걸 거기다가 선실을 울려 했고. 그 다음에 개의 집은 갑밥을 씌웠고. 집은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정감독의 애완견도 돌봐야 했습니다. 정말로 시합에 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개를 데리고 갔고요. 아버님들 자녀방 베란다에다가 개 패드 끌어안고. 개 산책 진짜 저렇게 산다. 산책 시켰는데. 많이 시켰습니다. 그냥 두 마리. 나만의 산성이. 걔들이 언제 갈 거죠. 창단한 지 18년. 축구부는 정감독의 왕국으로 변해갔습니다. 교주 교. 언남 교. 우리가 다니면서도 그래요. 언남 교회. 정동선은 교주고 우리는 광신도라고. 말 그대로 언남 공화국이었어요. 그 안에 성벽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 같은. 그런데 최근 그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학부모들이 거짓말한다 보시나요? 아직도 전부 다 부인하시나요? 계속 전부 부인하시나요? 아들 꽃으로 일할 때 월급 운영비에서 주신 건가요? 전 감독에게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스승의 잘못을 알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학부모들. 전 감독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학부모 A씨가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애가 졸업한 지가 벌써 한... 넘었잖아. 제가 졸업한 지가. 그래서 그냥 입고 살았어요. 그냥 묻혀서 내가 입고 싶어서. 이 세상은 누구한테도 입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그런데 자꾸 후배들이, 후배들이 계속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끔찍한 일은 학교 안에 있는 축구부 기숙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날 축구부 아이들의 식사 당번이었다는 A씨. 전 감독의 요청으로 커피 심부름을 했다는데요. 이 코 딱 남으려고 그러니깐 10분간 앉아있다 말이에요. 10분간 앉아있었더니 딱 남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깨를 쇼파에다가 딱 누르더니 기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렇게 딱 맞고 매치하려고 이제 바로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다른 상황 같아서 그냥 사베이라도 때리고 어떻게 했을 텐데. 막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정 감독의 당황스러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급한 일이 있다며 A씨를 학교로 불러냈다는데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는 상황.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A씨를 정 감독이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 놀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내렸어요 그때는. 보조서로 타래요. 보조서로 탔어요. 딱 우리 보조서 앞에 서가지고 문을 안 닫고 의자를 탁 이뤄도 젖히도 있는데. 보조서 의자를 이렇게 뒤로 탁 젖혀가면 내가 쓰러지잖아요. 그대로 올라타가지고. 그리고 저분은 그 보조서로에서 둘이 포괴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 목을 가지고 그냥 목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호흡도 못해서 그걸 기대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텐트를 벗기는 걸 몰랐으니까. 그날 처음으로 정종선 감독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한 번 울었어요. 내가 이제 목욕실에 앉아서 일단 집에 간다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랬어요. 나 전학 가겠다. 너 시험 가겠다. 선택은 누가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 아들은 내장시킬 거고. 초구에서는 아무도 있어도 전학도 안 받게 할 거고. 어느 학교는 내가 못 받게 하면 안 받는다. 그래서 그럴 것이고. 이거 조용히 그냥 넘어가면. 얘 자아계고 바로까지 다 책임져 있을 테니까.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면 아들의 장례를 망칠 수 있다는 협박에.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태일을 좀 그리고. 무슨 이유를 우리 아들한테 전학 가자고 할 건가. 잘하고 있는 애들. 내 앞으로 집에 전학 가야겠다. 이럴 수도 없잖아. 엄마가 당해서 가자고 할 수도 없고.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 왜? 내가 중요한 애들. 지금 내 아들의 장례가 날려 있으니까. 결국 A씨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로 그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놀랍고도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장례를 볼모로 삼았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 감독은 현재까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감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묻어둔 경우도 있습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정 감독이 자신을 따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B씨도 학교 운동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압박을 통해 악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리의 호빈이 있습니다. MBC도는 직원의 정배로 불러냈습니다. 거리의 성폭행을 보면 안 좋더라구요. 그 장소가 목욕질을 지내신 aerosol과 강릉이 특산도 랬습니다. MBC도의 하의 성폭행을 등장하고cjaq. 당시 충격으로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는 B 씨, 정 감독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지방대회 때문에 내려온 숙소에서도 정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는 A 씨. 결국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정 감독의 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옆방에 우리 아들이 자고 있는 거잖아요. 옆방 옆방에 계속 학생들이 5명씩 4명씩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학부모를 불러서 그런지 잘 할 생각을 하네요. 엘리베이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당하는 걸 이렇게 침피한 게 아니라 애들이 누가 나와서 이게 많이 소문이 되나 우리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제 숙소로 창을 넘어왔어요. 거기서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고 한지는 밥이 안 나왔었어요. 애들의 방이 숙소가 방 옆이었어요. 정 감독이 피해 부모들이 저항하지 못할 걸 알고 아이들이 자는 숙소 옆을 노렸다는 주장입니다. 정 감독이 피해 부끄러웠어요. 성폭행 의혹에 대한 정 감독의 입장은 무엇일까. 수소문 끝에 정 감독이 축구계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는다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일행과 있는 정 감독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정 감독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뒤따르던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끝까지 카메라를 막는 남자들. 모임에 참석한 축구계 관계자들입니다. 정종선 감독에게 PD 수첩임을 알리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거 좀 말려주시고요.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내가 뭐 어떻게 시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 거지. 지금 왜 MBC에서 이만큼 6월 때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벌써 그게 돼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 몇 사람한테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MBC로 보면 공영방송으로 그거는 유롱을 내세운 거고. 지금 뭐 기소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은 것뿐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세상에 성폭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송도 여기 기자님도 누구를, 지금 누구 사주받아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현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 감독.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 묘사가 굉장히 세부적이고요.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됩니다. 우선 자녀들의 이야기를 빌미로 밀폐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면담을 유도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할 경우에 자녀들의 앞길을 막겠다는 협박을 한다거나 회유를 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입니다. 동기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성폭행의 상습성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도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술자리에서 정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데요. 학부모는 잘 들었을 때, 이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는 잘 들었을 때, 이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안쪽을 끌어당겼어요. 끌어당겨서 앉혀서, 우리 배에. 그 때는 감정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엄청 불쾌했고 그 때는 더 일어가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게 딱 한 번 더 안아서 만지고 술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가운데 그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에게를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밤으로 오라고 해서 학교 외에 숙소? 네, 감동적 숙소. 이제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고 손이 더 깊숙이 들어오고 옷을 벗기려고 했고 네, 그런 상황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저도 어떤 힘이나 소리 내 힘을 가져와서 흘리치고 나왔죠. 일주일 후 C씨는 아들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반항을 안 하고 저항을 안 하고 나왔다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제가 성폭행까지 다 냈겠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만 세 사람 축구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이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는 빈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걸까요? 성폭력을 당한 고통보다 아이가 알게 될까 봐 더 두려웠다는 어머니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평생 혼자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이유는 한결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정감독은 구속을 피했지만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숨죽여왔던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쉬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1명의 선수가 한 팀으로 뛰는데 경기당 득점이 적은 축구. 그만큼 객관적으로 선수를 평가할 데이터가 적어 감독의 재량과 권한이 큽니다. 만약에 부모가 내가 자꾸 따지고 들고 총무한테 왜 이거 이렇게 하냐고 하잖아요. 그럼 총무가 일러 감독한테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게임을 못 들어가요. 주전을 뛰었는데 안 넣어. 그러다가 끝날 때쯤 해서 한 5분이나 10분 넣어줘요. 그렇게 몇 번 하자 한 달 하잖아요. 아기 금방 삐꾸대버려요. 아기요? 리듬이 없어져버려요. 그래갖고 게임 뛰면 아기 삐꾸대, 한 번 보세요. 아기가 지금 주전 들어가게 생겼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선수의 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 출전. 정감독이 선수 출전권을 쥐고 있다 보니 학부모와의 관계가 선수 선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정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4개월 학교를 안 갔더니 내 아들이 4개월 게임을 안 넣는 거야. 애가 지진이 돼서 있는 거야, 진짜. 나쁜 말로. 애가 무슨 우울증, 애도 아니고 그 일들도 말도 안 하고 애가 지진이 울고만 있고 해서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지키고 싶다고 엄마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아니까 엄마가 속상할까 봐 말을 안 했는데 너무너무 그때 키가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내가 4개월을 학교 가니까. 실제로 정종선 감독의 지도 아래 경기를 뛴 언남고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뛰어난 경기 성적만큼 대학 진학률도 높다는 언남고. 전국의 200개가 넘는 고교 축구팀 가운데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좁은 입시의 문 때문에 감독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합니다. 결국 대학교에 완수를 놓고 나면 전문적인 거라는 거죠. 아, 뭐 이렇게 합격. 같은 식으로 하죠. 네, 감독들 간의 이 거래가에 의해서 전문적인 거라는 거죠. 대학교 완수를 6개를 쓸 수 있는데 저희 학교는 원래는 6개를 다 쓰지가 않죠. 체육특기자 제도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학 보내주는 건 어떤 공정한 시험을 쳐서 실기 테스트를 봐가지고 체육특기자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어떤 성적, 어떤 선수인지를 그냥 친 거예요. 정말로 프로구단이 스카우트 도시에서 뽑아갔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감독, 대학교 감독들의 영향력이 당연히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94년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의 운명을 결정할 대한민국의 마지막 경기가 있던 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이것은 상대 선수가 자랏되기보다는 한국 수비수의 결정적인 배려였었죠. 네, 네.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안쪽으로 뒷대고 왼발로 터져낸다는 것이 빗맞았는데 정종선에 빗맞았는데. 바로 정종선 감독인데요. 국가대표 현역 시절을 거쳐 고교 축구 지도자로서도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감독들은 대학 감독들이 손 먹다가 전화하면 튀어나와요. 왜? 내 새끼 난 지금, 지금 아니어도 내년에 왜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부르면 감사합니다 하고 튀어나왔나니까요. 가서 술값 계산해 주고 다 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정종선에는 고등학교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감독들이 같이 식사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다는 거죠. 축구 감독인 건데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뭔가 빽이 있고 힘이 있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축구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요. 그런데 축구계에서는 그 윗선에 차봉근이든 누구든 박항서든 아는 지인들이 하도 많다고 하고 불러도 드리고 전화 통화도 수시로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도 과실을 하는 거고 더. 내 위치가 이렇고 내가 받는 손들이 여기까지야. 내가 말 한 마디면 내 아들 어디까지도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미친만요. 갑자기 박항서 감독님이 그때 좀 떴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하이티 한 번 불러주십시오. 이런 거 좀 나고 스피커폰을 해가지고 회장 파티하고 넣어주십시오. 이런 거 좀 나고. 막강한 축구계 인맥을 자랑했다는 정감독. 2년 전부터는 고교 축구연맹 회장직도 맡았습니다. 더불어 대회장을 찾으실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감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힘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말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수영이 있나? 수영이 서서울 것 같아요.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수영이 서서는 승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엄맘부로서는 축구를 한다고? 키가 크니까. 그런데 정감독 친구예요. 친구 좋아하면 OO로 갔어. 축구도. 네. 항상 절대 전반제 안 넣고 우리가 맥크를 넣어놓고 인게임을 시간 채우려고 들어가서 거의 보면 코미디 한 번 학교 가면은 우리 옆에 곱잡고 뒤에서 웃고. 실력이 모자라도 명문대에 가는 경우가 생겼다는 건데요. 졸업하고 나서도 한 번씩 오면 대놓고 앞에다 앉혀놓고 그 감독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분이 안 띄켰다면 한 번 띄켜줘야지 이러면서 대놓고 통화를 해요. 그러니 이 졸업하고도 온 그냥 인사차 온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내가 운동장에서 뛰어봐요. 그러면 100% 더 실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잘할 수 없거든요. 대학 입시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 출전권. 바로 그 칼자루를 쥔 게 고교 축구 감독들입니다. 학부모들이 정 감독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2020년 축구특위생을 뽑는 대학은 전국에 44곳. 그 중 서울에 있는 학교는 8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문대를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보냈다는 언남고. 학부모들은 이 입시에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침묵해야 했고 정 감독이 요구하는 것들을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축구부 활동과 관련 없는 일에도 학부모들을 불러냈다는 정 감독. 해마다 학부모들에게 천도제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지내는 제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합니다. 지방대회 때는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에 참여하도록 부모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을까. 축구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에도 시시때때로 돈 들어갈 일이 생기다 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는데요. 1학년 초였지만 제가 4개월 동안 1,300만 원 정도를 4개월 만에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3년 동안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1억이 넘게끔 돈이 들어간 돈이 그렇게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더욱더 들어간 사람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연 따지면 연 3년이니까 이런 것들은 1억 들었다고 따지면 3억 들었다고. 그것도 그냥 내가 모르는 경우는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부담 시키면 엄청나요. 고등학교 축구부 중에서도 비용 부담이 크기로 유명하다는 언남고. 두 옷 반지, 금반지, 그리고 김장비, 특식비, 그리고 동기대비, 그다음에 일반회비, 트레이닝비, 입학하기 전에. 학년 담당 총무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입니다. 입학도 하지 않은 신입생에게도 1인당 50만 원씩 김장비를 받았습니다. 물가 인산률을 반영해 책정했다는 김장비. 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김장 50만 원씩 50만 원 내고 3박 4일 가서 일하고. 3박 4일 어머니가 그냥 가서 일을 하고. 부모들 다. 김장비 1인당 50만 원씩 내면. 많죠. 네. 근데 그 김치도 김, 배추도 참. 정정선 형이 어디 시장이든 어디 시장에서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든. 부모들이 직접 김장을 하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갈 곳이 없다는데요. 배추는 누가 스포 내주고 마늘은 누가 스포 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50만 원씩을 거든. 그럼 그것도 또 몇 천만 원이잖아요. 무엇보다 부모들의 정성을 강조한다는 정감독. 일요일 날 김장을 하면 금요일 날 보통 가서 마늘을 까고. 마늘 까고 생선 가고 마늘도 깐 마늘 쓰는 거 싫어해요. 그것도 산지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도 우리 1학년 때는 촬영을 하고 다녔어요. 사진에 찍혀야 된다고. 안 찍히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 온 사람들은 뭐 이름을 적어서 낸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정감독의 숙소를 드나들던 부모들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도 있습니다. 돈은 항상 있어요. 침대. 침대가 이렇게 서랍이 있어요.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5만 원권이. 봉투에도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냥도 있고. 하여튼 항상 있었어요. 빨래를 맡기려면 주머니를 우리가 이렇게 뒤지게 되잖아요. 세탁소에 맡기려면. 뭐 돈이요. 그냥 뭐 내가 진짜 나쁜 마음 먹으면. 모르는 돈이니까 그 바지 던져주면서 세탁 맡기라 그러지. 옷을 막 뒤지다 보면 뭐 여기서 수표 몇 개. 여기서 수표 몇 개. 뭐 바지. 뭐 어떤 날은 80만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80을 들고. 야신리가 사먹잖아요. 몰라요. 일주일이 되도록.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돈의 정체는 뭘까. 부모들에게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식비라고 치면 애들을 위해서 간식 한번. 제가 살게요. 이게 간식비가 되는 건데. 여기는 많은 간식비지만. 돈이 들어가면 애들한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중등분이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드리는 거죠. 이제 대회 가고 막 그런 거니까. 아들 좀 잘 봐주세요. 내가 와서 드리는. 네이브. 정 감독의 월급은 800만 원. 그 외에도 부모들은 감독을 위해 간식비까지 냈다고 합니다. 대회마다 꼬박꼬박.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사람한테는. 그러면 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여섯 개. 여섯 번 정도. 그럼 그때마다 간식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명절. 명절에도. 1년에 한. 한 8번은. 그렇죠. 동생이 물어보면 돼요. 간식도 준비해야 하냐. 이렇게. 취업 가기 전에. 뭐. 선생님 간식비라고 해가지고. 한. 3천 정도씩 만들어서 줘요. 취업 전에. 네. 합니다. 그러면. 3천을 만들어서. 동생이한테 갖다 줬는데. 3천이. 작다고. 던져버릴 때. 다시 이제. 5천을 만들어서 주고. 학교에 내는 돈만으로도 부담이 컸지만. 간식비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요. 그걸 이제. 안 내면. 빼버려요. 게임에서. 투구장 차 전반전의 이행을 운영하는 거야. 운동장에서. 반중석이 안 돼서. 그럼 애가 못 뛰어요. 이제 딱 멘탈이 부디되는 거야. 우리는. 걔가 못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걔가 못 했다 하니. 감독이 못 했다면. 못 했다면. 못 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더 큰 목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대학을 가면. 감독님한테 돈 드려요. 그냥. 그냥. 인사비죠. 학교 통지서를 받고 나서. 얼마 정도. 대체로 이제 기본으로 3,000원, 5,000원. 같은 경우는 1억 5,000원. 정 감독에게 줄 이 인사비가 없어서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저희는 우리가 이제 고생할 만큼의 돈을. 그리고 그 중간에 3년 내내. 반신비나 머물러 줬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 3억 가까이 썼어요. 3년 동안. 그쵸. 근데. 결국은. 그 1억이 없어서. 딱 보면. 또 정우성이. 저 홍보소서를 다해요. 얘한테는 얼마 나오고. 얘한테는. 정말 딱 알아요. 우리 아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밖에 못하더라고요. 애들 중에. 대학교 갈 수 있는 애들은 매일 안 되잖아요. 이게 두 종류가 있어. 돈으로 떼올 것이냐. 나처럼 몸으로 떼올 것이냐. 몸으로 떼올 것이냐. 몸으로 떼올는 건 필요 없는 거 알. 처음엔 언남고에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컸다는 아이들. 하지만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힘든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데요. 매년 3학년 형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집이 점점 작아진다. 이사를 가고 집이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주 싸울 거다. 근데 사실이에요. 저는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일단. 방이 다섯 개인데 화장실 두 개. 바닥이 되게 되게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죠. 근데 집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워낙 갔더니 방이 두 개인데. 거실에도 좁고 막 그러니까. 원래는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간대요. 전세금을 써야 된대요. 그럼 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걸 썼대요. 그럼 어디다 썼냐니까 너한테 썼대요. 저는 이제. 황당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아이들. 자부심은 후회로 바뀌고 맙니다. 대단하다. 네. 부모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눈으로 다 덜 끄고. 어머니 죄송하다고 제 밸력으로 오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 손을 잡고 그저. 제 땅 앞에서. 청중하게 인사하라니까. 어머니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축구부 운영비 10억 원을 횡령한 의혹에 대한 정감독의 입장은 무엇일까? 경기 출전이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실 이렇게 돈을 들었다라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어디 언남고당쪼만 보지 마시고 다른 학조보다 돈 적기가 낫고 돈은 어디에 쓰니까 정확하게 돼 있으면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지난 9월 횡령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정감독. 본인은 불구속 수사가 결정됐지만 같은 혐의를 받은 총괄총무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총괄총무의 통장입니다. 학부모 후원금은 학교 통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통장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정감독 아들에게 지급된 월급이 눈에 띕니다. 정감독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과금은 물론 안마의자 렌탈비까지 학부모 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입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 대한축구협회가 정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인정해 영구재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그의 복귀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못 잡아가는 판에 어느 학부모 자기 자식 맡겨놓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다 진짜 전 국민 대선에서 전 내체가 다 떠들어댔는데도 구속 하나 못 시키는데. 다 이런 거죠. 정종선 지금 영장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언젠간 돌아온다. 1, 2년 잠깐 고생하다가 다시 컴백한다. 그러면 정종선한테 나쁜 얘기했던 사람이면 그대로 아웃이죠. 지도자들 특히 현장 선수 출신 감독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협회에서는 제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체 대한체육회 가서 다시 살아온다든가. 학교에서 제명을 시켰는데 협회 가서 살아온다든가.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또 징계를 해도 몇 달 만에 심지어는 다시 지도자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구계의 스카이캐슬 언남고. 그 명성에 가려진 축구 명장의 위험한 비밀. 이제는 밝혀낼 수 있을까요? 1, 2년 고생하다 다시 컴백한다. 피해자들이 정감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교육청 감사나 검경의 수사를 받았지만 정감독은 그때마다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축구를 응원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한 고등학교 축구부의 이야기는 한국축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감독 한 명의 일탈일 뿐이라고 덮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비극이 바로 학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축구의 미래를 건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그 악순환을 단호하게 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ن 정 한글자막 by 한효정